촬영 준비 다 끝났어? 네 거기다 준비됐습니다 감독님. 방사선 돌연배니. 어디 계세요? 안녕하십니까 감독님. 어 그래. 분장 좋아 잘 됐어. 좀 이따 인성이 오면 바로 촬영 들어갈 거니까 대기하고 있어. 예. 그다음 유전자 돌연변이 어딨어? 유전자 돌연변이. 여보세요? 뭐? 뭐라고? 아 큰일이네. 알았어. 아 미치겠네 정말. 왜 그러세요? 인성이가 촬영장 오다가 접촉사고 나서 병원이래. 아니 그러면은 촬영은 어떻게 하죠?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. 주연배구가 없는데 접어야지. 아니 저 전도님. 그럼 저는 어떻게 해. 아 일단 오늘은 분장 지우시고 내일. 아 뭔 소리야? 아 지우긴 뭘 지워? 분장비가 얼만데? 너 요대로 집에 갔다가 내일 고대로 다시 와. 알았어? 아니 요대로요? 만약에 너 분장 망가지면은 네 배역 없애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. 알았어? 낙살? 그죠. 에이 참가이. 아니 없애긴 뭘. 그 일단 오늘 촬영 접을게요. 아이고 아이고 저거. 아 다 어디 가. 아 이대로. 아 이거 아이고 어떻게 했는데 이걸. 에? 저. 어서 오세요. 너 뭐야. 안 되는데, 이거. 죄송합니다. 이거 조심 좀 하시지 정말.